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서드 역사는 김종우입니다. 총평 보고 오셨을까요? 어려웠죠. 어려웠습니다. 자, 이 도대체 한국사가 진짜 불국사가 됐는데 이 불국사가 어떻게 출제가 됐고 우리는 이 구평에서 무엇을 조금 더 확인을 해야 되는가 어떤 것도 보충해야 되는가, 지금부터 트렌드는 어떻게 변화됐는가 한 문제 한 문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굉장히 길 겁니다. 한국사 해석형이 길 거고요. 제가 여기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제 교재에 있는 내용이나 제가 수업했던 내용뿐만 아니라 교과서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거는 제 수강생이 아니면 제 교재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과서는 하나씩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신 때 물론 버렸겠지만 그 교과서에서 어떻게 이걸 설명하고 있는지를 제가 특정 출판사를 언급을 하긴 좀 그래도 되나?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이제 근무했던 학교에서 주로 쓰고 있던 그 출판사 거를 가지고 와서 거기 있는 이제 교과서 내용도 확인시켜 드릴 테니까 각각의 내용에서 내가 몰랐던 부분이 무엇인지 추가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무엇인지 확인하고 가세요. 아셨죠? 해설 강의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출발 할까요? 1번 96% 이거는 따로 해설을 안 해도 될 정도로 다 알고 있는 건데 볼게 자 가해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땡땡땡 시대 한반도 사람들은 고인돌이 나왔습니다. 이거 보자마자 청동기야. 그렇죠? 보자마자 청동기고 자 밑에 보니까 농경이 본격하면서 인형 생산물과 사유재산 아 사유재산 계급 청동기네 골라보니까 1번 비변사 조선시대죠? 세도정치 시기 그 세도정치 시기에 이제 비변사가 권력기관이 됐고 2번 상평통보 조선이네? 자 비파형동검 정답은 3번이다. 왜? 청동기니까 동검 청동검 그렇죠? 자 4번 석구람 본전불상 신라구요 국채보상운동 아유 개항기잖아요. 나머지가 구신청철에서 그냥 청동기 하나만 제시하고 나머지는 자기 뒤에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쉽게 고를 수 있었다. 정답률 굉장히 높죠? 정답은 3번이었다. 끝! 2번 여기서부터가 바로 막혔죠. 자 2번입니다. 미안해요. 자 다음 시무책이 제출된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정답률이 굉장히 낮은데 여기서 이제 시무책이라고 했어. 시무책이 뭐냐면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겁니다. 시급하게 해결에 대한 과제를 여러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해결에 대한 과제를 주는 거야. 볼게. 전하 아리옥기손과 청컨대 외관을 두시옵소서 지방관을 파견하세요. 지방관을 다른 말로 뭐라 불러? 바깥 외자에 관리관자 청하건대 전하 청컨대 외관을 두시옵소서 지방관을 파견하세요. 어? 자 지방관을 파견했는데요. 지방관? 지방관 듣자마자 바로 고려시대가 떠오르면 좋겠는데 좀 더 읽어볼게. 자 우리 태수께서는 후삼국을 통일했대요. 아 후삼국을 통일했구나. 그럼 누구야 이 태조는? 태조 왕건이겠죠. 왜? 후삼국을 통일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는 고려입니다. 그냥 고려까지는 끄집어낼 수 있어요. 다음. 자 지방관을 파견하고자 했지만 사정이 있어서 그러지 못했습니다. 한 번에 모든 곳에 파견할 수는 없더라도 자 십여 개의 고를 묶어서 그 중 하나에 관원을 설치하고 두세 명의 관원을 보내서 해주세요. 포인트는 지방관 파견하세요. 그 전에는 하고 싶었는데 사정이 있어도 못했다. 자 제가 수업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잘 보세요. 우리 고려 때 왕들을 태조 왕건 광종 그리고 성종 저기 뒤에 공민왕까지 총 네 명의 왕을 배웁니다. 그죠?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성종을 보고 있는 거야. 왜냐면 지방관을 파견했다. 성종이잖아. 이거 누가 제시한 거야? 최 승 로가 시무 28조를 제시한 거잖아요. 시무 28조 최승로의 시무 28조에 나오는 내용 두 가지 우린 두 가지로 배웁니다. 지방관 파견하자 국자관 설치하자 이거 기억나니? 자 근데 이거 설명할 때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저랑 수업 안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자 최승로가 지방관을 파견하자고 했어. 그러면 성종 이전에는 지방관을 파견했을까 안 했을까 못 했을까 못 했습니다. 왜 못 했게? 사정이 있다며. 그 사정이 뭔데? 고려는 누가 만들었어? 태조 왕건이 만들었다고요? 아니라고요. 전 그렇게 수업 안 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호족들이 연합해서 만든 거다. 호족들이 만들었다. 그럼 호족이 만들었다는 나라가 고려인데 이 고려는 결국 호족연합정권이잖아요. 호족의 특징은 뭐야? 지방세력이야. 지방세력들을 연합해서 만든 나라가 호족 그 고려인데 고려 태조 왕건이 나랑 같이 해주세요. 네? 나랑 같이 해주세요. 결혼할게요. 내가 성을 줄게요. 막 이러면서 했잖아. 나라를 만들었어. 만들고 나서 야 저 지방 저거 있잖아? 세력이 너무 커니까 지방관 파견해서 저거 싹 다 눌러놔. 이럴 수 있다 없다? 못한다고. 호족의 힘이 너무 세다고. 그나마 그나마 12군데의 지방관을 파견하게 된 거는 광종이 노비안검법이나 과거제시행으로 왕건을 강화시켰으니까 성종 때 그나마 이렇게 보내기 시작했다. 기억나세요? 제가 그렇게 설명드렸거든. 이거 고려입니다. 고려만 가지고 문제 풀고 끝내지 마시고 이걸 건의했던 사람이 최승로고 이 최승로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실제 지방관을 파견했던 왕이 누구다? 성종이었다. 기억하시라고요. 기억하시라고요. 자 갑니다. 고려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고르시오. 1번 구주오수경 숫자 9 나왔네? 뉴스페퍼킹 신문왕 신라입니다. 그죠? 통일신라 다음 주양과 석현이 있었다. 정답 2번인데 요것도 뒤에 가서 또 설명드릴게요. 보세요. 이건 뒤에 자료가 있으니까. 3번 전국을 팔도로 나왔다. 팔도 자 이건 조선입니다. 조선 팔도 그죠? 자 요 부면협의회가 되게 어 좀 어려웠을 텐데 이 면 자 미안 미안해요. 자 면협의회가 뭐냐면 라면을 만드는 협의체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농심이라든가 팔도라든가 삼양이라든가 이렇게 만들어서 라면을 만듭시다. 누가 끄덕끄덕거리니? 절대 아니야. 절대 아니야. 이게 부면협의회라고 해서 이거 일제강점기예요. 뒤에 가서 자료 보여드릴 거야. 보세요. 다음 5번 자 5경 15부 62주 뭔지 모르겠어. 5경 15부 62주로 외우긴 어려워도 여기는 추가 9개인데 여기는 62개네. 우와 겁나 크네. 이거 바랍니다. 그죠? 정답이 2번인데 요 2번 정답 정답이 되게 낫잖아요. 추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보세요. 아이고 아이고 저네요. 제가 수업 중에 압축특강 할 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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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속현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곳이 존재했다. 아니 내가 얘들아 이게 시험이 어려웠는데 난 이렇게 수업했어. 이게 자랑하는 게 아니고 추가 설명하는 거야. 잘 봐. 속현이라는 사람이래. 속현이란 이 조직이 존재했단 말이죠. 실제에서 3시간 압축 파이널 그러니까 3시간 파이널 특강 때에 있는 교재도 분명히 써놓긴 했어요. 교재는 이미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속현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 속현의 존재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설명드려볼 게 잘 봐. 속현은 뭐냐면 이거 지웁니다. 고려는 지방분권적인 정권이잖아요. 지방세력들을 연합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중앙집권이 강력하지 않았다고 그런 과정에서 이 고려라는 나라가 중앙에서 지방에다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할 때 설명을 드리거든요. 제가 성남에서 학교 생활을 했으니까 성남 옆에 가면 광주시가 있어요. 맞나? 어. 그리고 위로 가면 하남이 있고요. 하남시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있죠? 이천 뭐 여주 뭐 이트로 가면 여기는 용인 있겠죠. 용인 수원 안양 뭐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성남시가 인구가 제일 많다고 합시다. 뭐 수원시가 제일 많긴 한데 이거 지우고 그러면 성남시가 인구가 100만 가까이 되니까 제일 많아요. 그러면 인구가 제일 많고 큰 마을인 여기에다가는 지방관을 파견하는 거야. 지방관을 중앙에서 파견합니다. 이렇게 지방관이 다스리는 그 지역을 주현이라 불러요. 주현 그런데 그럼 여기 용인 광주 하남 이런 데는 지방관을 파견할 만한 능력이 안 되는 거야. 고려적 국가가 그 지방관을 저기까지 파견할 만큼 중앙 집권이 안 됐단 말이죠. 그러면 여긴 어떻게 다스리게 이 지방관이 여기를 따로 이렇게 관리합니다. 이렇게 주현에 속해져 있다라고 해서 여기를 속현이라 불러요. 즉 중앙에서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곳이 존재했다는 거야. 이걸 왜 강조하냐고요. 조선시대는 속현이 사라지거든. 조선에선 속현이 사라졌어. 무슨 얘기야? 전국 모든 고울에다가 지방관을 파견했단 소리야. 근데 고려는 그러지 못했거든. 둘의 큰 차이점입니다. 속현이 존재했다. 고려입니다. 하나 기억하시고 자 그리고 부면협의회를 가지고 좀 어려워할 것 같아서 제가 교과서를 잘라왔어요. 부면협의회는 제가 수업시간에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가지고 왔는데 볼게. 자 문화통치입니다. 1920년대가 되겠죠. 일제강정기 1920년대 문화통치를 실시했는데 읽어볼게. 문화통치를 표방하는 일제는 가혹한 식민통치를 은폐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정책을 했대요. 교과서예요. 자 조선총독의 이래를 위해서 대장만 임명하도록 한 규정을 바꿔서 문관도 임명하도록 했지만 한 번도 그런 적 없고요. 헌병경찰제도로 보통경찰제도로 바꿨지만 그런 적 뭐 의외가 없습니다. 기만통치잖아. 기만적이라며. 밑에 거야. 잘 봐. 일제는 한국인에게 참정권을 주고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겠다라고 했어요. 아 너네가 그렇게 불만이 많았어? 야 3.1운동 보니까 너네 되게 불만이 쌓였구나. 알았어. 너네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줄게. 야 너네 정치 운영이나 행정관료로 채용해줄게. 이랬거든. 자 이런 독립운동을 자치운동으로 유도하고 친일제력을 양성하려는 것이지. 그러면 야 우리가 너네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줄게. 너 일로 들어와. 라고 데리고 오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친일파겠죠. 일본에 협조하는 사람들일 거 아니야. 밑에 보니까 따라서 조선의회는 설립되지 않았어. 왜? 친일파 양성이었으니까. 근데 봐봐. 지방에 도평의회나 부군면협의회에서 부면협의회라고 보통 하는데 부면협의회 등 자문기구가 설치되었지만 의결권은 없었다. 말 그대로 이거 뭐야? 친일파들한테 자리 하나씩 준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한테 가서 아니 자네 명함에 뭐 자리 하나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 아유 아유 아닙니다. 저는 안 할래요. 일본 애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죠. 아니 자네 그러지 말고 우리 총독부에서 말이야 우리 천황폐학계에서 말이야 우리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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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렇게 다 관직 내려주신다고 하네. 자네 지금 다스리고 있는 요요요요요 자네가 살고 있는 요 지역 있잖아. 요 지역에서 자네가 부면협의회에서 뭔가 관직을 하나 하시게 줍니다. 저요 그냥 뺏지 하나 달고 다니는 거야. 그럼 뭐해? 의결권도 없이 그저 친일파들을 양성하는 그냥 그런 허울 좋은 정책이었다. 요 정도 보시면 되고요. 실제 자치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뭐 김성수, 최린, 이강수 유명한 사람들이죠. 그냥 이런 거야. 이 자치운동은 뭐냐면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는 요 체제는 고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걸 깨트리고 벗어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야 우리가 독립이 될 것 같아? 안 돼. 근데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국인을 위해서 뭔가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야 지배를 벗어날 수는 없으니까 지배는 인정하되 그 안에서 한국인을 위한 뭔가 자치활동하자. 그럴싸하잖아. 독립운동 같잖아. 저 독립운동 했던 사람이에요. 나 이러면 또 한국인들을 위해서 내가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인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 틀을 깨부시려고 하는 노력은 없이 그 안에서만 자기네들끼리 자치활동하려고 했다. 자 이런 사람들 자 이런 게 있었는데 여기서 지금 교과서 갖고 온 거는 요거죠? 부면협의회 이런 데서 나옵니다. 부면협의회 일제강점기 20년대였어요. 이렇게 확인하시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